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이다주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여러분들 사회탐구 선택의 본질적인 선택을 도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역사를 되게 들이셔야 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 안됐죠. 여러분들 역사를,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텐데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망설여지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과목을 하다가도 역사 과목은 좀 어떤 과목일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올까? 궁금한 친구들 위해 퀘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퀘스트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선입견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하나하나 반박을 해주고 역사 과목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이후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이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킬러 문제로 나오는 문항의 유형들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다, 비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역사 과목은 다른 과목들보다 굉장히 선입견이 많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들어본 거 여러분들 이거 있지 않아요? 덕후들이 많아서 공부를 해도 일반적인 학생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덕후가고 교과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역덕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선생님은 아직까지 역덕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덕이라고 하는 친구들 자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교과 내용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분야, 밀리터리, 예를 들어서 전쟁사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패션 사업이라던가 한 분야에 굉장히 잘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때문에 세계사 점수가 안 나온다, 동아시아사 점수가 안 나온다, 말도 안 된다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는 개념의 양 자체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 자체가 많아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더 이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대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할 양이 훨씬 더 확 줄어들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역사 과목의 장점을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함께하게 되면은 내용적으로 겹치는 내용들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심지어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도 말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게 아니듯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본인이에요. 내가 흥미가 있고 이걸 하면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피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사 과목은요. 가지고 있는 강점이 엄청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수능 자체가 필수 한국사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사는 우리 60만 수험생들이 모두 다 해야 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와 한국사의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 동아시아사예요. 내용적인 비중으로 보면 동아시아사에서 한 20% 비중 정도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한국사를 하면 동아시아사는 남은 70%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사에서 다시 세계사와 내용 요소가 거의 50%에 육박하게 겹치기 때문에 한국사를 하는 김에 동아시아사를 하고 동아시아사를 하면서 세계사를 같이 하면 공부하게 되는 내용 분량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역사 과목의 가장 큰 장점은요.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념의 절대적인 양이 적은 과목들은 그 양을 소화해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뉘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강좌수가 적을지 몰라도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과목은요. 굉장히 정직해요. A라고 배우면 A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의 양 자체를 소화를 할 수만 있으며 어느 누구나 공부만 하면 무조건 1등급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역사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요. 말장난이 있을 수 없고요. 어려운 계산 문제라든가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사 과목 중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교과인지 어떤 친구들이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동아시아사의 기본 정보는요. 동아시아사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랑 연관되어 있는 주변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교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배우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은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교과목이고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말에도 담겨 있듯이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한국의 역사 한중일에 대해서만 다루지는 않아요. 여기에 베트남사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서 비중으로 보면 중국사에서 40%, 일본사가 30%, 15%에서 20% 정도를 한국사랑 베트남사가 각각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각각의 국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요소가 출제가 됩니다. 킬링파트는요. 세계사와 거의 동일한데 역사 문제는요. 연표가 핵심적인 킬러 유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연도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극혐이요?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외워야 되는 연도 자체가 6장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6장 정도를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굳이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수능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다른 거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막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역사 문제에서 연표는요. 말 그대로 그 연도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정도의 덧셈과 뺄셈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맞힐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장점이 되겠죠. 자 연표 문제나 사료의 성 문제 그리고 지도 유형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킬링파트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꼼꼼함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타고난 머리라던가 아니면 지능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추천 취향은요. 동아시아사는 분량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도 적기 때문에 내가 역사 과목을 공부를 하고는 싶지만 많은 분량 때문에 망설여졌던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역 친구들보다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재수생이나 N수생 이상에서 많이 선택하는 비율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점 1등급을 받고 싶다면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사는 어떨까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과인데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 정말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도의 교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기로 세계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논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은 유럽이라고 부르는 서양사, 중국사, 그리고 각국의 역사라고 불리는 서아시아사, 아메리카사, 아프리카사, 인도사, 일본사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중국사와 유럽사를 중심으로 반반 정도씩 출제가 됐다면 요즘에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교과가 생겼기 때문에 유럽사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났고 서아시아사나 아프리카사 등의 각국사의 내용들이 분량은 적지만 한 문제씩이 꼭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전범위만 아주 얕은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킬링파트는요. 각국사예요. 각국의 역사 자체를 학생들이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각국의 역사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표, 지도, 사료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천 취향은요. 세계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도 공부를 하면서 되게 재밌어서 가장 애정하는 과목이 되는 교과예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분량 자체는 동아시아사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은 여행을 갔을 때 정말 한마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양과 재밌는 지식을 얕은 수준으로 배운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추천 취향은요. 좀 전 세계적인 동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은 없더라도 다른 나라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넓은 안목을 기르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깊이 있게 한 나라의 역사를 꾸준하게 배우는 것보다는 부패 먹는 것처럼 다양한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교양 수준으로 얕게 얕게씩 재밌게 얻어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선생님이 약속하고 담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역사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선택을 했다가 정말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보다는 내가 재밌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지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 자체가 매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수험생활 동안에 같이 해나가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역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이세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멘